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아영입니다. 2월 6일 5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먼저 방송국 내부 기계 오류로 인해 생방송 진행이 지연된 점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유타대학교가 지난 27일에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졸업식은 실시간으로 미국 유타주에 위치한 본캠퍼스로 송출되었습니다. 올해 졸업하는 조현우 학생이 졸업생들을 대표해 학생연사를 맡았습니다. 꿈을 현실하기 위한 4가지 단계를 제시하며 학생들을 북돋았습니다. 유타대학교가 졸업식을 마친 후 로비에서 방문객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식이 끝난 후 졸업생들을 만나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졸업식은 서황리에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지난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을 위한 IGC 내 4개 입주대학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 3월 산학협력법의 개정으로 대학별 산학협력단이 설치된 후 재단과 대학 간 산학협력 운영에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재단과 대학 산학협력단은 간담회를 통해 대학별 특색 분야 개발 계획, 산학협력 네트워크 확대 방안, 인프라 구축 및 대응에 관해 논의했고 2022년 산학협력 주요 계획으로 한국 뉴욕주립대학교는 AI, IoT, 패션 분야에서의 학생 창업 지원 체계 마련을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는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강점을 살려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공적 협력을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는 홈캠퍼스와의 공동 프로젝트 강화를 유타대학교는 바이오 분야의 강점을 살려 바이오 클러스터와의 산학협력에 각각 주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글로벌캠퍼스 유병윤 대표이사는 외국 대학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산학협력 특성화 방안을 지원하고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메이슨 갈라 행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김담희 기자입니다.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6월 3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메이슨 갈라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글로벌 라운지 1층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는 메이슨 창립 50주년 기념과 1학기 종료를 직접 맞이하여 커뮤니티의 유대와 마음을 다치기 위해 네트워킹을 장려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행사는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직원, 교직원, 학생 및 동창생을 포함한 메이슨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 가능하였습니다. 조지 메이슨 학생회는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한 드레스 코드 또한 제공했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비즈니스 캐슐 형식과 비즈니스 포마 형식으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고 학생회는 밝혔습니다. 행사에서는 음식과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였고 포토부스까지 제공되었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는 학생, 교직원, 그리고 직원들이 전문적이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프롬과 스피드 데이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서로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체 메이슨 커뮤니티에 영합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IBS 김단민입니다. 유타대학교가 종강을 앞두고 마지막 행사로 대학 물놀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마지막 행사인 만큼 행사 준비를 담당하는 UPC와 학생회 스투코가 함께했다고 전했는데요. 보도에 양정경 기자입니다. 지난 6월 2일 유타대학교 학생회 스투코와 교내 이벤트 준비그룹 UPC가 물놀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학기를 마무리하는 대형 이벤트로서 UPC와 스투코가 학생들을 위해 두 단체가 함께 준비하였으며 IGC 축구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벤트는 지난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게임과 놀이기구가 준비되어 있어 많은 학생들이 즐겁게 이벤트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물총, 물풍선, 그리고 다트 등 학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었으며 다양한 게임 또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에어바운스 등 어린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기구들과 더운 날씨 속에 서로 피크닉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피크닉전 또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캠퍼스에 함께하고 있는 교수님들과 타학교 학생들까지 함께 이벤트를 즐겼으며 종강을 안뜨고 있는 학생들에게 즐거운 추억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봄학기를 마무리하고 IGC 학생들에게 즐거운 생활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RBS 양성겸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연수근은 밤에도 계속해서 흐린 날씨가 관측되겠습니다. 금일 날씨는 최저기온 18도, 최고기온 23도로 예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연수근은 최저기온 15도, 최고기온 24도로 예보되고 오늘과 같은 흐린 날씨가 종일 계속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30%로 비교적 낮겠고 바람은 초속 7m로 불겠습니다. 미세먼지 수치는 보통으로 예보됩니다. 다음으로 주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전체적으로 전주에 비해 구름이 많은 날씨가 관측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20에서 30%로 높지 않지만 흐린 날씨로 습도가 높겠습니다. 기온과 일교차는 비교적 일정하겠습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22년도 봄학기도 어느새 종강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IGC 학생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소통의 중심 IBS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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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